게임주를 가지고 왔습니다. 시장의 트렌드에 맞는 종목을 제가 보시자라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요즘에 이제 다시 한번 모바일 게임이라든지 그리고 굉장히 좀 단순한 게임들의 인기가 증가되고 있답니다. 데버시스터즈 같은 경우는 쿠키런이라고 쿠키가 그냥 달리는 게임이거든요. 그런데 요즘에 이제 또 우리가 기본적으로 게임 중에 하나가 카지노 게임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좀 핫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온라인 게임 및 개발 서비스를 주 사업으로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자회사 더블타운 인터 액티브라는 회사가 있는데 미국 나스닥 상장 이슈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소셜 카지노 등이 지속적인 인기가 있는데 요즘 보시게 되면 예전에 이제 뭐 스타그래프트라든지 이런 게임했던 분들이 요즘 카지노 킹덤 뭐 이런 거 하고 있잖아요. 네. 저렇게 큰 종목명을 아직 말씀 안 해주셔가지고. 아 그런가요? 저 너무나 이게 마음이 내용이 급했나 봅니다. W게임즈입니다. W게임즈라는 종목이고요. W게임즈 같은 경우 이제 중요한 부분이 소셜 카지노 등이 지속적인 성장 기대감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어른 게임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시장에서 특히 우리나라보다는 해외 쪽에서 인기가 많다고 하는데 타 종목에 비해서 영업이익이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가가 많이 못 갔는데요. 재무제표 관점으로 봤을 때는 작년도 영업이익도 거의 2천억 가까이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좀 큰 규모의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매출액도 한 6,500억 정도 나오는 업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성장은 되면서 아마 올해는 2천억 영업이익이 더 넘어갈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차트 보시면서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타 종목이 시총이 높은 반면에 지금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거의 20조 가까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W게임즈는 실적에 받쳐줌에도 불구하고 현재 한 1조 2천억 정도밖에 되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은 좀 주목했고요. 매수당가는 6만 6천원 정도, 6만 6천원 정도 좀 제시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주목으로 보시게 되면 제일 높은 자리가 8만 5,800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실적이 계속해서 넘어가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정고점까지는 갈 수 있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 자리가 이제 목표가는 8만 5천원 좀 제시 드리겠고요. 그런데 손절가는 5만 2천원, 5만 2천원 제시 드리도록 하겠는데 지금 현재 보시게 되면 주목을 쭉 연결해 보겠습니다. 고점이 살짝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한 해 한 해 넘어가면서 고점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참 신기하게도 한 해마다 살짝살짝 고점이 올라간다면 올해는 그 고점을 조금 더 높이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트레이딩 매매를 하실 때 이런 것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차트를 본다는 것이 차트에 이존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차트의 습관을 갖고 반복된 흐름을 찾아낼 수 있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 관점에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코스피는 0.47% 하락하고 있는데 코스닥은 상승하고 있지만 타종목에 비해서 코스피임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입니다. 이번에 감사보고서 시즌에서 겪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좋은 회사를 갖고 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W게임즈는 거래소 종목이기 때문에 더 두각받을 수 있고 손절가는 5만 2천원 제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